네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셔서 잠깐 이 얘기 좀 하고 가죠. 유비가 실제로는 무력이 상당히 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유비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했던 인물이 아니었느냐 이런거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힘센 장수들처럼. 소설 삼국지 연이에서 유비는 상당히 비실비실한 이미지 아닙니까? 사람 착하기만 하고. 여포하고 유관장이 1대3으로 대결하는 것도 다 허구긴 하죠. 다만 실제 역사 인물 유비는 상당히 신체적 힘도 강했던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정사상국지의 주석으로 달린 전략기록. 평원사람 유자평은 유비가 무용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때 장순의 반란이 일어나 토벌을 하게 되었는데 평원을 지나다 유자평이 유비를 추천하니 이와 함께 따르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유비가 무용이 강력해서 그게 주변에 소문이 나서 반란토벌에 유비를 무용이 있으니 합류시킵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유비가 힘세고 싸움도 잘하니까 반란토벌군으로 참여를 시킨 거겠죠. 유비가 무력도 강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사상국지 선주전 도구 감찰관이 유비가 근무하던 현에 도착했다. 유비가 그를 만나길 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곧바로 들어가 도구를 묶고 장 200대를 쳤다. 근데 이건 약간 1대1로 붙어서 감찰관을 유비가 힘으로 제압하고 장 200대를 쳤다는 것처럼 읽히는데 전략에 보면 동료들이랑 같이 가서 했다는 식으로 또 나오긴 하죠. 근데 전략 내용도 보면 유비가 끈을 도구의 목에 걸고 그를 나무에 묶어놓고 백여대를 매질해 죽이려 했는데 도구가 애걸하자 풀어주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유비가 엄청나게 터프한 사람임은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가 처음부터 리더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다른 리더를 수행하는 수행장수 역할도 해서 일선에서 실제로 적군 병사와 직접 맞붙어 싸우는 무력도 휘두르곤 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비도 장수라는 거죠. 힘과 싸움 실력도 주변에 소문날 정도로 강했을 뿐 아니라 도구 꺼내서 보듯 한 번 화나면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태풍과도 같이 장치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장을 부하나 동료 시킨 거냐 직접 친 거냐 하는 건데 직접 쳤다면 사람을 200대 장 친다는 게 엄청난 힘과 체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어떤 분들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200대 장을 맞고 사냐 이건 역사기록이 숫자 과장을 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다만 역사 왜곡이라고 보기에는 유비가 실제로는 20대 쳤는데 그걸 굳이 200대로 뻥튀기 왜곡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좀 궁금하죠. 틀렸다면 고의로 왜곡했다기보다는 와전이나 오류일 텐데 만일 200대가 오류가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유비가 장을 치다가 사람인지라 좀 힘이 빠졌다거나 아무리 헐크 같은 괴력을 가져도 200대를 균등한 균일한 파워로 계속 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치다가 좀 내가 너무 심한가? 라는 생각이 팔을 막 휘두르면서도 좀 들었다거나 아니면 도구가 초인적인 맷집을 가졌거나 등등 물론 오류나 와전일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와전이라고 해도 유비가 장 200대를 쳤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유비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 할만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인물이기에 그런 와전도 있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요. 여하튼 200대가 사실이라면 200대를 휘두른 유비의 그 불같은 성격과 근성도 실로 대단하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면 유비에게 이렇게 당한 사람이 도구뿐 아니고 과거 황건군에 있다가 유비한테 사로잡힌 사람이든 등등 더 있었을 수도 있죠. 아까 목에 줄을 걸고 했다 등등의 다른 기록도 보면 왠지 처음 해보는 솜씨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 유비가 착하기만한 비실비실 이미지는 아니고 정의롭다. 대장이다. 리더다. 이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항의 춘추. 형주를 유표에게 이어받은 그의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했다는 사실을 송충을 보니 유비에게 알렸다. 그러자 유비는 바로 돌을 뽑아 송충을 겨누며 말했다. 지금 경의 목을 잘라도 분을 풀기에 족하지 않으나 대장부가 헤어지는 마당에 경 같은 무리들을 죽이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주 터프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죠. 정사상국지 선주전 유비가 말을 멈추고 유종, 유표 아들을 부르자 유종이 두려워하며 유비 앞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유종의 좌우 신하들과 형주인들 다수가 유비에게 귀부했다. 지금 그 유표의 아들이고 명색이 형주의 대표자라는 유종이 유비 앞에서 벌벌 웃어 떨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유비가 외모도 꽤 남자답고 환한 표정 지으면 사람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그런 풍모였을 가능성도 몹시 큰 것이죠. 기본적으로 당대가 무력에 난립하던 시대였고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황건적, 황건기, 토벌 시절부터 자신의 손으로 싸워오며 권력을 움켜진 사람이 비리비리한 풍모였으면 누가 유비를 리더, 형님으로 모시고 따랐겠습니까? 유비 형님으로 모시던 사람들이 전부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청년들이었을 거잖아요. 그 힘센 청년들을 카리스마로 제압할 만한 물리적 힘과 외향적 풍모가 유비에게 있었다고 봐야겠죠. 정사당국지 법정전 주석으로 달린 내용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유비가 조조와 함께 다툴 때 형세가 불리했다. 이건 한중에서 붙을 때의 이야기죠. 불리하여 의당, 마땅히 유비가 퇴각해야 했으나 유비가 크게 화를 내며 퇴각하려 하지 않으니 감히 유비에게 이를 간원하는 자가 없었다. 이후 전장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는데 법정이 유비의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유비가 말했다. 효직, 법정, 그대는 화살을 피하시오. 명공, 유비께서 친히 화살과 돌을 앞에서 당해내고 계신데 하물며 소인이 어찌 뒤로 물러나겠나이까.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효직, 내 그대와 함께 물러나겠소. 이후에야 유비는 퇴각을 하였다. 지금 보면 후퇴해야 하는데 신하들이 유비가 화내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나서서 화살 앞으로 가니까 그제서야 유비 마음을 겨우 돌릴 수 있었다는 건데 화살과 돌을 직접 당해내고 있다는 기록을 보아도 유비가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비도 당대의 창과 칼의 난세를 이겨낸 기본적으로 싸움꾼입니다. 유비도 엄청나게 용감한 장수였어요. 유비가 실제로 강력한 물리적 힘과 화나면 주변인들을 벌벌 떨게 할 카리스마 그리고 전장에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서는 용기를 지닌 그 역시 무장이라는 건 확실하다. 그런 용맹과 무용 없이 어떻게 착한 심성 하나 가지고 그 난세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영웅이 될 수 있었겠느냐. 비리비리한 외향으로 캐스팅되는 오늘날 다수의 삼국지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캐스팅은 사실 소설 삼국지 연희의 캐스팅이지 실제 역사 캐스팅은 아니다 라는 거죠. 질문이 있으셔서 좀 만들어봤는데요. 유비에 대한 오해를 푸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이어지는 원래 진행하던 스토리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